네, 저는 배우 강예원 초대로 수사에 왔는데요. 너무 영화 기대되고요. 네, 연예의 기억 파이팅! 오늘 또 예원 언니 초대로 이렇게 시사에 오게 됐는데요. 네, 연예의 기억 너무너무 기대되고요.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지금 TVN 잉여공주에서 소대리 역할을 맡고 있는 한소영입니다. 네, 연예의 기억 너무 잘 되길 바라고요. 예원 씨 때문에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연예의 기억 재미있게 볼게요. 예원 언니 응원하러 왔는데요. 연예의 기억 파이팅! 네, 강예원 씨 응원 왔고요. 영화 너무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저는 배우 강예원 씨 초대로 왔고요. 예원 언니가 이번 영화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면서 찍었는지 아니까 이번 영화 대박났으면 좋겠고요. 꼭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좋은 로맨스 영화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감독님 초대로 왔고요. 영화 재밌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. 영화 대박나세요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저희 회사 소속사 배우인 송새벽 씨 파이팅 하러 왔고요. 요즘 무거운 영화도 좋지만 이렇게 달콤, 씁쓰름한 내 연예의 기억 정말 기대하고 왔습니다. 파이팅! 새벽 군하고 예원 씨 초대로 왔는데요. 소문이 좋습니다. 대박내에 기원하겠고요.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